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서 부금을 다운받는 모바일 아이디에 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신이 원하는 부금을 선택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저는 부금은 Invincible, My Heart, Sunshine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엔시니스가 있는데 저는 이걸 다운받겠습니다. 좀 시끄럽게 해서 소위는 최대한 줄게요. 일단은 케이크. 이 노래를 한번 감상해보고 다운받을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어? 아 소리 안 듣나? 듣기 좋은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제 여기 주소창 있죠? 여러분 주소창 여기에서 유, 이, 유튜브, 이 앞, 이 뒤에 적혀, 이 적혀있는 것 뒤에 바로 커서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하고 점, 이하고 점 있죠? 보이죠? 자, 잘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이하고 점 사이에 P 두 개를 입력해서 PP라고 넣어줍니다. 유튜브 휘피 닷컴 어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 해당 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저희는 오디오를 다운받을 거기 때문에 MP3 아니면 오디오를 선택해줄 수 있는데 오디오를 선택해볼게요. 여기서 MP3하고 M4A가 있는데 여기서 기존으로 다운받을, 대부분 다운받은 거는 MP3이니까 저는 이걸 다운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구요. 자, 이제 다운로드 MP3이고 있고 cut at count mp3 이거는 자른 오디오를 자른 건데 이걸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운받아갖고 제대로 잘 정상적으로 다운받아볼까요? 완벽해요.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NCS 부금 다운받아본법 이제 여러분 잘 알겠죠? 그럼 전 이만 그러면 저는 이제 수업을 들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